지난해 8월 부한세만금 젠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뒤 정부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연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다투었습니다.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조직위에서 사무국에서 제가 오전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허위복에 가까운 부실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감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다 돼가지만 결과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젠버리 검토보고서를 정격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대회 실패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실패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회를 주도했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됐고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조직위는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1년에도 수차례 교체되는 바람에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당초 젠버리 조직위는 여가부와 전라북도, 부안군 등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세계연맹과 한국연맹, 한국정부 등 대회 주최 주관자들이 책임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같은 스카우트 조직이 주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구조적 문제들이 유발됐고 행사는 실패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대회 실패 과정을 돌아보고 개선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해당 보고서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강조됐습니다. 세계스카우트위원회의 대회 검토 결과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감사원이 언제 어떻게 결과를 낼지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